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박영선 전 장관이 아이온큐를 방문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어떤 걸 깨달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양자컴퓨터 개발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외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영선 전 장관님이 이제 양자컴퓨터에 대한 경험을 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가 계신데 미국의 아이비엠 연구소가 숨겨둔 게임 체인저인 양자컴퓨터 브리핑을 듣다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을 현재 방문 중인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은 23일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우리나라가 양자컴퓨터 기술이 뒤처져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엠 왓슨 연구소 이제 이쪽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비엠이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 연구소를 방문을 했는데 이곳을 방문하고 너무나 놀란 것은 상용화가 멀었다라고 하던 양자컴퓨터는 이미 상용화돼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심하게 공감하고 있는 점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너무 뒤처져 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전 장관은 재임 시절에 양자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부정적인 의견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특히 상용화가 아직 멀었다 되지도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많이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비엠은 24시간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무려 23개의 양자컴퓨터를 부여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클라우드 방식의 양자컴퓨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컴퓨팅은 보안은 물론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면 기존 컴퓨터의 암호체계 그리고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분야의 암호가 다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양자컴퓨터 쪽에 관심이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은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중국을 경계하고 있고 양자컴퓨터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미국과 중국이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다 라고 확실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뉴스를 여러 번 내고 이러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이제 장관급이 이 정도로 인지를 했다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양자컴퓨팅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라 빨리 우리도 뛰어들어서 미국과 중국, 독일과 일본같이 선진국들이 양자컴퓨터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력이 큰 기술을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뛰어들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에 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은 25일 기술 혁명 대전환 기술 투자 대전환은 젊은이들의 미래이자 일자리다 라고 말하면서 이날 양자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의 공동 창업자인 김정상 교수님과 만났습니다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 지원 체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변화를 모색할 지점이다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이온큐는 지난 2015년 김정상 교수님과 크리스 먼로 메릴랜드 대학 교수가 설립한 양자컴퓨터 스타트업으로 지난 10월 스펙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양자컴퓨터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증시해 상장을 했습니다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에 따라 작동을 하는 미래형 첨단 컴퓨터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온트랩 방식의 양자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장관님과 김정상 교수님이 아이온큐 본사에서 만나신 사진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IBM은 이제 선두 그룹을 양자컴퓨팅의 선두 그룹을 IBM과 아이온큐 두 개로 봅니다 IBM은 초전도체 방식으로 갔고요 아이온큐는 이온트랩 방식으로 갔죠 IBM은 초전도 방식의 리더인데 영하 273도의 극저온에서만 가동이 돼야 된다 즉 엄청나게 넓은 그 에리아를 극저온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대한 냉동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아이온큐의 이온트랩 방식은 전자기장으로 이온을 잡아 두는 기술인데 이제 상온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양자컴퓨터를 이런 상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비용이나 효율성 면에서 뛰어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온트랩 방식은 불필요한 원자와 분자의 충돌을 막기 위해 이온을 띄울 수 있는 진공용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한 개의 진공용기 안에 이온의 한 수십 개만 가둘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부족하다라는 한계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거대한 진공장치를 사용하는 대신 이런 소규모 양자컴퓨터 여러 개를 커넥트 시키는 거죠 이 진공용기 여러 개를 커넥트 시켜서 대규모 양자컴퓨터를 확장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하고 또 좋은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온 방식의 이온트랩 방식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나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김정상 교수님은 박 전 장관님을 만난 자리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의 3대 클라우드 회사가 아이온큐 양자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죠 이들은 IBM과 경제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초전도 방식은 영하 273도를 넓은 분야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이온트랩 방식이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온트랩 방식이 승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김정상 교수님이 제가 멀리서 지켜봤을 때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십니다 물론 학자시기도 하고 기업가라기보다는 이런 확실한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확신한다 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좋은 결과를 얼마 후에 내놓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온트랩 방식이 초전도 방식에 비해서 승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셨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정상 교수님은 양자 인력 양성에 관심이 많다 라고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박 전 장관님이 김정상 교수의 의지를 한국 입장에서 뒤처진 양자 컴퓨터 기술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이니셔티브가 될 법하다 라고 해서 차후에 이제 김정상 교수님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신다면 한국 정부와도 연계를 해서 한국에서도 이런 양자 생태계가 생길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 스타트업 양성이 중요하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현재 순수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IBM이 Q시킷이라는 양자 컴퓨터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 결국 하드웨어는 차치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시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젊은이들이 양자 일자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R&D 지원이 고급 인력 일자리가 되도록 정부가 단순한 일회성의 소규모 지원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 지원으로 체제를 개편해야 되고 이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민간 투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자원 장관님은 IBM에서 또 만났던 백하니 박사님을 거론을 하면서 한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은 뒤처져 있지만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의 양대 산맥 즉 IBM과 아이온큐의 핵심 기술을 지고 있는 주인공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하면서도 기쁨과 자부심이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김정상 교수님은 좀 아는데 백하니 박사님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좀 찾아봤습니다 백하니 박사님은 이제 IBM 쪽의 핵심 인재 중에 한 분이에요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4일에 뉴욕주 요크타운 하이츠에 위치한 IBM의 왓슨 연구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양자 컴퓨터 기술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여기 소속 백하니 박사님은 최근 미국 물리학회의 석학 회원 즉 영어로 펠로우로 선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5만 명에 달하는 미국 물리학회 회원 중 펠로우는 학술 업적이 탁월한 0.5%의 석학에게만 주어지는 타이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그 안에서도 뛰어난 과학자들 중에서도 0.5% 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만큼 탁월한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석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하니 박사님은 2011년에 엉뚱한 아이디어로 양자 컴퓨터 초창기 난제 중 하나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으셨고 이것으로 이제 펠로우로 선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당시 학계의 최대 관심사는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에 사용되는 불안정한 양자의 고정시간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oherence time을 늘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초전도체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는 1마이크로초, 천만 분의 1초에 불과해서 학계에서는 초전도체 회로의 크기를 줄이고 회로에 사용되는 재질의 순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백하니 박사님은 오히려 회로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을 제시를 해서 양자의 coherence time을 60배나 늘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하니 박사님이 설계한 초전도 회로가 양자 컴퓨터 연구에 미친 영향력을 진공관 컴퓨터가 릴레이 컴퓨터 시대를 끝낸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게 어느 정도의 마일스톤이냐면은 기존의 전통 컴퓨터가 릴레이로 시작을 해서 진공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쓰는 트랜지스터 방식으로 변화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큰 양자 컴퓨터 발전의 마일스톤을 찍으셨다라고 평가된다고 한다는 거죠 백 박사님은 연세대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초전도체를 연구를 했고 2000년대에 메릴랜드 대학으로 박사 과정을 유학을 와서 양자 컴퓨터를 접하고 양자 컴퓨터에 흥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메릴랜드 대학하면 또 크리스 몬로 교수님과 김정상 교수님과 또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흥미로운 추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맞음성 시간을 60배 늘렸는데 이래서 60배 개수의 연산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이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백 박사님이 설계한 회로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양자 컴퓨터 초전도체 분야에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의 양자 컴퓨터 수준은 아직 태동기 수준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독일과 일본보다도 많이 뒤처진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이 양자 컴퓨터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가 중요하다 컴퓨터는 수단이지 연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양자 컴퓨터로 무슨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영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분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도 태클을 해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은 IT 강국이기 때문에 기반이 좋고 금방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인재 육성에 힘을 쓰고 전문가들을 키우면서 대학 스타트업에 적극적인 펀딩을 해줘야 할 것이다 라고 이 백한희 박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박영선 전 장관님이 IBM 왓슨 연구소 방문을 하시고 백한희 박사님 만나고 또 아이온큐의 김정상 교수님 만나면서 깨달으셨던 점 또 한국의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현재 어느 수준에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지금 뒤처진 자리를 땡겨서 선두그룹을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국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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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